2일에 동료 비닐을 차이가 왔어요 3일에 동료 비닐을 중화 1일에 동료 비닐을 배우는 너무 좋은데 두 번째는 한 명을 먹지 않게 다 먹었어요 오늘은 중간에 동료 비닐을 끊기고 3일에 동료 비닐을 끊기고 2일에 동료 비닐을 끊기 위해서 처음으로 돈뽑기 성공했어요 한국에? 예스 완전 구세주에요 치킨 포장거 들고 그래프 타러 갑니다 치킨 냄새 무지하게 좋아요 배고파요 그래프 타는 곳이 생각보다 멀어서 오랫동안 걸어가야 돼요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초록색 휴지판이 보이네요 이렇게 더운데 패딩을 들고 오다니 오마이갓 와랩 와랩 체크인하러 가요 체크인하고 이제 들어가요 짜잔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호텔 가성비 짱이에요 6만원대 가난한 동생의 술을 털어먹는 못된 형부와 언니 축소 도착해서 첫 끼입니다 감자가 엄청 크다 저녁에도 하더라 저녁에도 하더라 근데 저녁에는 뭔데 이거 냄새 장난 아니다 먹어봐라 맛은 어때? 음 맛있냐 냄새 음 맛은 괜찮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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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